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임용고 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연차가 조금 되다 보니까 임용고 씨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임고 팁을 좀 못 올리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합격 수기 처럼 강의를 했던 자료가 있길래 요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후배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이어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겠구요 이제 윤리교육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다른 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긴 할 테니까요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막을 달아서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신입생 3학년 4학년 학년 말 임고 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자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면 짧은 이야기지만 사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간단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3학년 때 해야 하는 것들 4학년 때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가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조금 있을 거예요 조금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삼수생이었습니다 삼수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5년 차가 됐고요 적용력 교사인 거죠 그리고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MBTI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ESFP가 나오는 성격이에요 진짜 MBTI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나마 조금 융통성이 있는 그런 성격에 감정적이고 이제 계획이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특히 굉장히 현실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감정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이제 제 공부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시면은 요거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혹은 대학교 때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해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졸업하고 나서 준비를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선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언급을 해드릴게요 먼저 자신이 되고 싶은 교사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임용고시가 먼저인데 무슨 교사상을 생각하나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어딨나 싶으실 텐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혹은 내가 어떤 교사를 존경을 하는지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완전 바뀌고요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그 힘든 정도를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 같은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사라든지 뭐 수업을 잘하는 교사라든지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목표를 조금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지 힘이 나고요 요즘에는 조금 다행히 좋아져서 유튜브에 브이로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검색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 중등, 보건 등등등 되게 브이로그를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브이로그 한 번씩은 보시면서 아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을까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 걸까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나는 월급을 받아서 내 취미생활을 누리는 교사가 될 거야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회 통념적인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목표를 만드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격수기를 조금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만큼을 어느 정도로 공부할지는 이제 아무도 정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합격수기를 보면 보통 공통적으로 그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도덕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다음에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 있는 수기나 아니면 한마음교사 카페에 있는 수기들 있거든요 이런 거를 참고를 해보시고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의 합격생들의 수기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제 보시고 대신에 반드시 이 수기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읽어봐야 해요 그래야지 이 평균적인 기준점과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라든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정도는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공부 타입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실 고등학교 때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본인이 암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혹은 본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집중을 잘하고 잘 되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조금 손 놓으셨다면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걸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독서실을 다녀야 되는가 도서관을 가야 하는가 집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터디가 맞는지 아니면은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만약 스터디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스터디를 공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에 의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스터디를 활용해서 내가 공부 계획에 딱딱딱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혼자서 쉽지 않은 고전 읽기 같은 경우에 파트를 나눠서 요약본을 모을 수도 있고요 기본서 요약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기출분석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답안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스터디를 하셔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답을 썼는지를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터디가 4학년 때는 좀 마음이 다급해져서 하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겨울방학 때 혹은 3학년 초부터 요거를 좀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시면은 굉장히 알찬 방학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유튜브로 한번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은 기출문제를 풀어 보셔야겠죠 최근 5개년은 하셔야 되고요 많게는 5개년 이상 하시기도 합니다 객관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1차, 2차, 3차까지 나오던 시절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강사들이 준비했던 모의고사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때 기본서들이라는 건 우리들의 윤리학, 동양윤리, 담론, 서양철학사,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이런 것처럼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기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련된 서적은 당연히 평가원에서 지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배들이 이런 거 봤는데 도움이 된다더라 혹은 이 학자가 유명한데 이 학자가 책을 썼더라 이런 것들을 기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쉽게 풀어지고 그 다음 판매량이 높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씩 참고를 하시면서 요약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전들이 있어요 고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터디를 해서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도 되고요 본인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그거에 대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플라톤의 국가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동양 쪽은 맹자 논어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본문이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많이 나왔던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죠 특히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에 나오는 고전들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량에 넣었고요 그 다음 교재가 있죠 교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김병찬 강사의 교재가 있을 거예요 세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서양, 그 다음에 정치, 교과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과교육 같은 경우엔 사실 교재가 없고 그 다음에 프린트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회법 이런 것처럼 교재 말고 기본서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빼놓을 수 없는 계륵, 교육학이 있죠 그래서 교육학, 교재, 그 다음에 모의고사 위주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렇게 합치면 양이 굉장히 방대해집니다 특히 기본서랑 고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게 없다시피 하니까 계속 덧붙여서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슬프죠 이걸 다 못합니다 사실 다 하고서 시험을 보려면 한 2, 3년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엔 사실 이거를 다 신경 못 쓰고 인강 따라가기 급급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 인강 따라가기도 급급한데 이거 언제 다 하죠? 이거 다 못하면 시험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인강만 보기에도 버겁고요 인강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만약 3학년 때 그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셨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근데 3학년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도 들었고 과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현실적으로 잡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강을 따라가서 내가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불안하다고 무조건 이거 뭐 고전이나 기본서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강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은 인강 플러스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봤는데 소크라테스 편을 봤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링턴의 서양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윤리학 편 가가지고 해당 내용을 또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4학년도 공부를 처음 하는 거라면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첫 해예요 welcome to the video going to go to the video let me welcome to the video 하고 싶은 점이 좋습니다 선생님